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열린 관광지란 관광지의 보행로와 경사로 정비 등을 통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 유형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여행 사업인데요. 현재 열린 관광지는 전국 132개소로 이 중 112개소의 조성이 완료돼 관광 취약계층이 함께하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금번 공모는 서면 심사와 현장평가로 진행되는 가운데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오는 10월 4일까지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5회 장애인식개선 교육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공모전은 함께 소통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접수방법과 세부 내용은 장총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시상식은 오는 11월 3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웰페어 뉴스로는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복지관 인근의 상점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이 개선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동약자가 부산시 장애인복지관 인근 상점을 이용할 시 입간판식 경사로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쉽게 매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를 위해 복지관은 지난 3월부터 누구나 누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누누 서포터즈를 구성해 지역 내 상점에 입간판식 경사로 설치를 지속해서 제안하고 있는데요. 한편 입간판식 경사로는 평상시에는 가게 홍보를 위한 입간판으로 사용하다가 휠체어 이용자가 방문 시 간판 이음새를 분리해 맞춤형 경사로로 활용하는 장치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